공병호 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정부는 현재 한국의 경제상황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역대 최고의 고용률을 자랑하고 있다. 그런데 그 고용률이라는 것이 대부분 60대 이후에 공공사업 다시 약이면 세금을 넣어서 몇 시간 일을 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그런 통계를 주장합니다. 우리나라에는 2600만 명 정도의 근로자가 있고 자영업자는 56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최근에 흥미로운 그런 자료는 고용을 하지 않는 자영업자 수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5만 9천 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7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직원들을 내보낸 거죠.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마이너스 7만 명 그리고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플러스 5만 9천 명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도 내보내고 있다는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현장의 체감 경기 자영업들은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통계 지표를 보더라도 경제의 허리에 해당하는 40대 고용률은 계속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 통계를 갖고 계속 정부가 문제가 없다. 한국 경제는 승공의 길로 돌려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난감합니다.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진짜 문제가 없는가? 팩타를 보시면 되죠. 사실 한 경제의 총체적인 건강도 한 경제의 전반적인 건실함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경제성장률입니다. 팩트 1. 1분기 한국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 0.34%입니다. 우리나라의 1분기 경제성장표가 마이너스입니다. 팩트 2. 이 성적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22개국 중에서 꼴찌입니다. 우리 바로 위에 멕시코가 마이너스 0.2%입니다. 멕시코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꼴찌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처럼 큰 경제도 1분기에 전년 대비 0.78% 성장했습니다. 팩트 3. 국제신용평가기구인 무디스와 스탠다드 앤 푸어스 모두 다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무디스는 지난 11월에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3%로 예상했습니다. 바로 3월 4일날 2.1%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신용평가기관들의 평가는 아주 중요하죠. 이 나라가 빚을 잘 갚을 건지 못 갚을 건지 일종의 판단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스탠다드 푸어스도 마찬가지로 2.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훨씬 더 비관적으로 한국 경제를 보는 기관도 있습니다. 노무라 금융투자는 지난해 2.4%에서 최근에 1.7%까지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막대한 정부 예산을 투입하고서 또 1%대 성장률이 떨어질 거다. 1.7% 영국계 시장 분석 기관인 IHS도 1.7%입니다. 대개 관변 우리나라의 영국 소나 한국은행은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성장률을 나중에 낮추더라도 높이는 경향이 있죠. 그러니까 혹은 국제 공신력 있는 기관들이 한국 경제가 계속적으로 하향 시해를 걸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팩트4 KDI는 현재처럼 저생산성 체제가 계속되면 2020년대 1.7%까지 성장률이 떨어지고 1%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성 증가가가 따르지 않는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구조개혁이 없으면 한국은 2020년대, 얼마 내년이죠. 2020년대 들어가면 1%대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팩트5 다섯번째입니다.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한국전쟁 이후 네번째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이 없을 때에 마이너스 기록한 경우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쟁이 끝났을 때 1956년에 마이너스 1.3%를 한 번 기록했습니다. 1980년에 올 쇼크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이 발생했을 때가 마이너스 1.5%입니다. 외환위기 그 이더메인 1998년도에 마이너스 6.9% 성장을 했습니다. 한 번도 전시 상황이나 경제위기 상황이 아닐 때는 마이너스 성장이 없었습니다. 팩트6 돈을 만들어내는 한국의 상장사의 영업이익이 1분기에 50% 정도 급감했습니다. 지난해 34조원에서 19조원 정도로 내려앉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법인세가 굉장히 적게 거두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가 한국의 세수호항의 마지막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두 번째 보시죠. 그럼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난해는 초거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7년도 우리나라의 예산규모가 400조 5천억이었습니다. 지난해에 본예산만 하더라도 429조 초거대 예산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7.1% 증가한 겁니다. 나라 경제성장률이 2.7%를 유지했는데 나라가 거두들인 것이 7.1% 정도 증가한 거죠. 지난 몇 해간 계속해서 경제성장률보다 2배 이상 정도의 혹은 3배 정도의 돈을 정부가 끌어당긴 겁니다. 그야말로 추가 경쟁 예산 10조원까지 다하게 되면 그 규모는 440조원 정도에 육박하게 됩니다. 정부 예산을 가지고 투입해서 경제를 살리겠다.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밑빠진 도기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지속되는 한 계속해서 이렇게 정부 규모를 키워가면서 해결할 그런 계획인 모양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정책 수정이 없고 한국이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좀 처절한 구조계획이 없으면 한국의 저성장체는 고착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고용지표를 가지고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은 틀린 주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공으로 가고 있다는 것도 틀린 주장입니다. 그것은 5월 14일 날 대통령이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주장하신 겁니다. 우리 경제 자신감을 가져도 좋을 것이다. 그것은 5월 16일 날 2019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겁니다. 그거 틀린 이야기입니다. 거시 경제에서 굉장히 탄탄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5월 16일 날 청와대 고위관계자의 주장도 틀린 겁니다. 시중 경제는 최악 상태에 도달해 있습니다.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비규환 경제, 아비규환이라는 여러 사람이 비참한 지경에 빠져 울부짖는 현상을 말합니다. 아수라장 경제, 아수라장은 끔찍하게 허트러진 현장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중요한 주범은 유휴수당을 포함해서 2년간 임금을 50% 절반 정도를 더 올린 겁니다. 감당하기 힘든 정도 수준이죠. 자영업자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영업자들이 은행 부채가 부실화될 것이고 연체가 쌓일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소기업 1차, 2차, 3차 협력업체 순수로 아마 어려움을 겪고 궁극적으로는 대기업까지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소비자들은 지갑이 얇아지기 때문에 물건을 더 안 삽니다. 그래서 내수는 더 죽게 되죠. 그럼 기업의 이익은 더 급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고용을 또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악순환으로 한국 경제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고 조금 더 부연슬매하면 거의 경제위기의 초입단계에 진입한지가 제법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